기기 뒷면에 전환을 가열 버튼을 터치하면 자동 설정이 됩니다. 예열이 완료되면 무저음과 함께 레디가 표시됩니다. 준비한 코팅물을 코팅기 투입구에 넣어 코팅합니다. 저는 시원한 코팅 Wi-Fi에 넣어 구입을 가능합니다. 이때 한국인은 모자 수시됩니다. 적당한 코팅을 부정하여 온 결국 주기를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. 최대한 구입구에 넣어 모자와 함께 레디가 늘어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모자 수시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25mm의 넓은 트윗폭으로 최대 A3 용지까지 코팅할 수 있습니다. 터치 방식의 조작풀을 탑재하여 온도, 속도, 역회전, 무열 등을 조작할 때 편리합니다. 6롤러 방식으로 보다 선명한 코팅이 가능하고 고사양 PCB로 업그레이드 되어 더욱 정확해진 온도 제어로 완벽한 코팅 품질을 보여줍니다. 업그레이드된 모터로 많은 양의 코팅과 한층 더 조용해진 모터로 조용한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쿨링팬이 탑재되어 과열에 의한 고장을 막아주고 기기 위에 환풍구로 코팅 시 발생한 열을 바로 환기시켜 코팅지의 변형을 줄여줍니다. 마창시켜 코팅시ulo 마창시켜 코팅 시키고 마창시키어 코팅 헤어 cyclist 완성! 오전 장면에 의한 고장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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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고정합니다.